저희가 업무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팀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구과학 전문가 중에 한 분은 뉴질랜드에 거주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 계시고요. 지진파를 프로세싱하고 가공하는 그런 그룹은요, 브라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은 멕시코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류층을 모델링하시는 분은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휴스턴에 실제로 기반을 두고 있는 직원들은요, 굉장히 소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트지오 사회에서는요, 해가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시차가 다 다르니까요. 시차가 전 세계의 시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라도 이제 액트지오 직원 중에 한 명은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저희의 업무 효율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정보는요, 저희가 최근에 영국 런던의 지사를 저희가 여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영국 런던에 있는 지사는요, 르네 박사님, 그러니까 르네라는 이름을 가진 디렉터분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던에 있는 지사의 주소지도요, 역시 이제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런던에 있는 지사의 주소지